뉴욕 키다리쌤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도월 골프장의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지난 영상 중에서 미국의 골프 인도월 연습장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본문에서 한번 그 영상의 링크와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구요. 19세기 초반만 해도 클럽은 아이언 없이 우두만 9가지 종류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고 합니다. 19세기 중반에는 대장장이들이 아이언을 만들었지만 헤드 표면이 거칠고 가죽 골프볼을 망가뜨리기 쉽다는 이유로 골퍼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단조기술 우리가 골프클럽 중에서는 단조와 주조가 있죠. 단조기술이 개발되면서 아이언의 인기도 급상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장비 욕심 많으시죠? 요즘에는 골프클럽들이 1년이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장비 욕심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장비 욕심 엄청 많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보시구요. 한국의 골프 드라이버 레인지 인도와의 모습과 지난 영상에 보내드린 미국의 내용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골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역사적으로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아이스하키 비슷한 놀이가 스코트 랜드로 건너가서 서민들 사이에서 널리 행해졌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즉 스코트 랜드에서 시작이 됐다고들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골프가 조직화된 것은 15세기 무렵 굉장히 오래됐죠. 1860년 영국에서 선수권대회가 열렸으며 1945년 2차 대전 때 그때가 끝날 후부터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퍼져나왔다고 합니다. 한국분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스크린 골프장이 열풍이라서 그리고 골프 클럽이 상당히 저렴화되면서 대중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골프에 대한 인기도 대단합니다. 골프라는 단어는 어원이 스코트 랜드의 고어인 옛날말인 고프에서 유래됐다는 것이 최근 골프 역사가들의 중론입니다. 골프는 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거프와 동의어인데 여기서 시가 스코트 랜드식인 쥐로 변해서 골프가 되었고 이것이 점차 변화하여 오늘날의 골프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런거 알아서 뭐하느냐구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알고 있으시면 유식해지는 것 같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영상 한국의 골프 연습장은 이렇게 연습장 빽 내리는 곳이 빌딩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차장 위에 그물망을 설치해 놓고 연습을 하게 되죠. 자동차가 이렇게 주차장으로 널리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있구요. 자 저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곳은 경기도 외곽지역에서 골프필드와 연습장을 겸하고 있는 곳입니다. 가을 하늘 날씨 속에 파란 하늘 날씨 속에 골프장.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파란 잔디만 보셔도 가슴이 뛰시죠. 자 골프공을 세척해서 자동으로 연습장 위로 올리는 장비입니다. 저 위에 보시면 골프장이 내려와서 쉽게 세척기처럼 세척이 되죠. 자 다시 한번 맑은 하늘의 가을 골프장의 모습입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인도어 연습장에 무인타석 배정 시스템 그래서 기간회원, 쿠폰회원, 일일회원 끊으실 수 있구요. 대부분 1층, 2층, 3층, 뭐 어떤 곳은 4층, 5층까지도 구별이 되어있죠. 자 이곳은 개인 락커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보통 락커는 1층, 2층 해서 두개의 형식으로 되어있구요. 위의 것은 여성분들이 올리시기에 힘들죠. 왜냐구요? 골프백이 무거우니까요. 자 타석에 계신 분들이 방해가 되지 않고 또 조용히 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 도어로 되어있는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남자 샤워장, 여자 샤워장 따로 있습니다. 자 또한 옥상에서 내려다보이는 골프장의 모습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보통 골프장에는 이런 옥상이나 아니면 1층의 빌딩 옆에 퍼럴 연습하는 곳이 있죠. 이곳은 옥상에 퍼럴 연습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돈 내느냐구요? 무료이죠. 자 1층 로비입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골프백들을 일부 보관을 하시고 화면에 보시면 타석이 비어있는지 몇 분 후에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고 예약을 하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60분 단위로 12,000원에서 2만원 사이가 됩니다. 왜 가격이 틀리냐구요? 주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저렇게 타석 번호가 나와있고 끝나는 시간이 나와있죠. 자 중간에 휴식타임에 자동 안마 시스템도 있습니다. 얼마냐구요? 2,000원에 16분입니다. 자 인화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잔디는 천연잔디가 아닙니다. 인조잔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미국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석과 타석의 분리대에는 한국의 골프연습장들은 모두 협찬 광고가 있습니다. 돈 벌어야죠. 미국의 타석과 타석에는 별로 광고가 없습니다. 그쵸? 또 다른 점 한국의 골프 인도연습장에는 닭장처럼 그물망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땅이 좁은 나라이다 보니까요. 천장에도 그물망이 있습니다. 태풍과 바람에 견딜 수 있는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인도어 골프연습장. 나름 운치 있습니다. 자 다른 분들 치시는 모습 한번 보셨구요. 널찍하죠? 저기 끝에 보시면 200, 250, 300미터입니다. 야드는 아니구요. 한국이니까 거기에 드라이버가 맞게 되면 포싱저 300, 250 장타라고들 하죠. 젊은 분들 300 맞추시는 분들 몇 되십니다. 바깥쪽에서 보이는 골프장의 모습입니다. 맑은 하늘의 골프장의 모습 지난 영상 한국과 미국의 골프연습장의 다른 점 한번 클릭해 보시구요. 오늘 영상과 비교해 보십시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